Quark Express가 이번에 2018년 버전을 만들어서 제가 시험판을 사용해 보게 되었습니다. 그랬더니 다른 게 있어요. 2017년에서는 여기 메뉴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. 물론 2016년 거에 비해서 2017년 자체도 그 당시에는 혁신적이었어요.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. 홈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테두리, 속성.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이렇게 눌러서 여기를 클릭해주면 위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. 상세하게 다룰 수 있도록. 그런데 2018년도 똑같아요. 기능은. 그런데 아주 직관적이에요. 2018년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에 2017년에서는 여기를 누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갔거든요. 중앙에 있어서 좀 불편했어요. 그런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앙에 있지 않고 당연히 왼쪽으로 붙어야지 편한 거거든요. 왼쪽에 가 있습니다. 왼쪽에 가 있고 홈, 그 다음에 문자 속성, 단락 속성, 괴선, 단흐름, 탭, 텍스 상자, 경계선, 둘러싸기, 간격, 정렬, 텍스트 음영, 그림자 효과.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내용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런데 2017년 같은 경우엔 사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이렇게 딱 했을 경우에 잘 안 보이거든요. 밑으로 이렇게 대봐야만 이 아이가 텍스트다, 테두리다, 둘러싸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. 상당히 비과학적이죠.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들죠. 그런데 초보자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쉽게 2018년에서는 아예 이렇게 만들어졌고요. 그 다음에 딱 보면은 홈인지 문자인지 딱딱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콕을 편집하는 사람이 화면을 작은 거를 써서 편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이 정도는 충분히 나타나도 상관없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이렇게 뭔가 갖다 대야 돼요. 위에다. 그래야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. 숨겨졌다가.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중앙에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편집할 때 사실은 문서가 왼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왼쪽에, 이쪽에 모여있는 게 편하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? 알아서 왼쪽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. 그리고 또 2017년에서는 또 직관적이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홈,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죠. 그럼 우리가 편집할 때 홈 이렇게 누르면 이 속성을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 문자에 대한 속성이거든요. 그 문자에 대한 속성을 찾으면 이렇게 찾아야 돼요. 이 문자 속성. 이걸 딱 누르는 거죠. 이게 문자 속성이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 있어요. 그 다음엔 단락을 또 많이 쓰겠죠. 그런데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사실은 많이 쓰는 거 순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게 약간 불편한 점이었고 그런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어때요? 홈, 문자. 잘 나왔죠? 그리고 단락.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 한 번에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빠르죠. 이래서 2018년은 일단 기본적으로 메뉴 같은 것이 작업 생산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어디에 어떤 기능이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2017년에서 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위쪽에 붙여줬으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 형이 훨씬 마음에 듭니다.